군무원 국어는 군무원 제국이 정답입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군무원만 제대로 국어 입니다.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우리 한 단어인 것들을 한번 모아 봤습니다. 우리가 한 단어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은 이걸 어떻게 띄었을까 형태에서 분석하고 이것의 정체는 무엇일까 고민 고민하게 됩니다. 한 단어는 무조건 붙여 쓸 것 그리고 이제 이것도 한 단어야 의외의 한 단어들 한번 모아 봤습니다. 같이 한번 가볼까요? 하잘 것 없다 한 단어입니다. 그래서 하잘 띄고 겉띄고 없다 아니에요. 하잘 것 없다 한 단어고요. 그리고 이래라 띄고 저래라가 아니라 이래라 저래라 한 단어입니다.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한 단어고요.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도 한 단어예요. 어쩌고 저쩌고 하다. 하잘 것 없다 이래라 저래라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한 단어입니다. 그리고 보잘 띄고, 겉띄고 없다가 아니라 보잘것없다 한 단어입니다. 그리고 안절부절 못하다 한 단어인데요. 여러분 여기서 안절부절 하다로 함정으로 많이 나오는데 헷갈리지 않죠. 반드시 못이 들어가야 합니다. 그래서 안절부절 못하다가 한 단어입니다. 그리고 가만두다 한 단어예요. 그래서 가만뛰고 두다가 아니라 가만두다, 가만두다 한 단어입니다. 그리고 지난몸, 지난여름, 지난가을, 지난겨울 모두 한 단어예요. 지난 띄고 봄이 아니라 지난 봄, 이거는 이제 공무원기출에도 나왔던 그런 부분이었죠. 그래서 지난봄, 지난여름, 지난가을, 지난겨울 모두 한 단어입니다. 그리고 너나 없다. 그래서 너 띄고, 나 띄고 없다가 아니죠. 그래서 너나 없다 한 단어고요. 그리고 아른채하다, 아른척하다 한 단어입니다. 아른채하다, 아른척하다 절대 띄지 않습니다. 한 단어예요. 그래서 인사를 하다, 내가 너를 안다 라는 그러한 신용으로 인사를 하다. 그리고 어떤 것에 관심있는 태도를 보이다와 같은 뜻을 가질 때 우리가 아른채하다, 아른척하다 한 단어예요. 그런데 내가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뭔가 잘난 척하려고 이렇게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척하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본용언 플러스 보조용언의 관계로 여러분 띕니다. 얘는 한 단어가 아니에요. 그래서 아른채하다, 아른척하다 한 단어고요. 그리고 아는 띄고 척하다 이렇게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. 여러분 잘 봐주세요. 그 다음 제아무리 한 단어고요. 그리고 욕심부리다, 고집부리다, 심술부리다 모두 다 나쁜 거네요. 욕심부리는 거, 고집부리는 거, 심술부리는 거 다 이제 상대방을 다른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는 거잖아요. 한 단어입니다. 띄지 말고 바로 읽어주세요. 욕심부리다, 고집부리다, 심술부리다, 제아무리 그리고 곱디곱다, 북디 붉다, 그리고 검디검다, 그리고 희디희다 와 같은 기본형을 갖고 있는 형용사입니다. 이런 형용사의 활용형인 곱디곤, 그리고 북디 붉은, 북디 붉은 그리고 검디검은, 그리고 희디흰 모두 한 단어다라고 살펴주시면 되겠습니다. 여러분 선보다, 그리고 선보다의 사동사인 이렇게 선보이다, 둘 다 한 단어죠. 그래서 선보다, 그리고 선보이다 둘 다 한 단어고요. 그리고 두고두고, 그리고 게을러 빠지다 모두 한 단어입니다. 잘 봐주세요. 선보다, 선보이다, 두고두고, 게을러 빠지다 한 단어예요. 그리고 남의 집사리하다, 와 이건 진짜 한 단어에 대한 인식이 많이 없으셨죠? 남의 띄고, 집 띄고, 이렇게 갈 것 같은데 남의 집사리하다 한 단어고요. 그리고 감옥사리하다 한 단어입니다. 그래서 남의 집사리하다, 감옥사리하다 모두 답답하고 뭔가 구속된 그런 느낌이 나네요. 그리고 철창생활하다, 그리고 감옥신세, 철창신세 모두 한 단어입니다. 그리고 하다못해 한 단어고요. 그리고 마지못하다 한 단어고요. 그리고 마지못해와 같은 활용 형태도 그래서 한 단어로 붙여쓰게 해줘야 하겠죠. 여러분 찰떡같다 한 단어고요. 철석같다 한 단어죠. 그래서 찰떡은 고유어, 그리고 철석은 철과 새처럼, 철과, 그리고 돌처럼 이렇게 단단하다, 굳다라는 것을 의미할 때 우리가 철석같다라고 하죠. 찰떡같다, 그리고 철석같다 모두 한 단어예요. 그리고 큰소리치다, 큰 띄고, 소리 띄고, 치다일 것 같죠? 아닙니다. 여러분 한 단어예요. 큰소리치다, 그리고 고암띄고, 지르다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. 고암지르다 한 단어입니다. 큰소리치다, 고암지르다 한 단어입니다. 그리고 고암지다, 야단치다, 호통치다 모두 한 단어예요. 이것도 모두 안 좋은 태도이죠? 고암지다, 야단치다, 호통치다 모두 한 단어고요.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의외의 한 단어를 한번 모아봤습니다. 띄어쓰기 특별하게 많이 나오기도 하고, 그리고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한 단어에 대한 인식 뚜렷하게 가셨으면 하는 마음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 반갑게 만날게요. 안녕!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